짜잔! 우와! 그게 뭐예요? 캔디 편지! 캔디 편지를 만들어서 선물해봐! 캔디 편지요? 우와! 캔디 편지라니! 재밌겠다! 준비물 나와라! 얍! 우와! 종이들로 만드는 건가 봐! 그럼 우리 같이 캔디 편지집 만들어볼까? 준비 준비 준비! 시작! 먼저 작은 캔디 봉투를 만들어보면 6cm 또 5cm 이만큼 잘라줄 거야! 크기만큼 잘라주기! 끝에 풀로 이렇게 묻혀주고 끝을 말아서 붙여줍니다! 짠! 짠! 이렇게 됐죠? 그런 다음 이제 편지를 써볼까요? 나 너 좋아해! 나 나 좋아해! 짠! 이렇게 다 써줬으면 돌돌 말아서 돌돌 말아서 사탕 봉지 안에 쏙 넣어주고 끝을 풀로 발라주고 받아주기 쪽! 그리고 끝을 캔디 껍질처럼 잘라줄게요! 가위로 원래 펭킹 가위로 이렇게 슉 자르면은 끝나는데 천국에 펭킹 가위 펭킹 가위가 없나봐요 이렇게 잘라줍니다 가위를 사용할 땐 조심조심 부모님 부모님이나 위 어른들이랑 함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슉! 저 위저로 우와! 캔디 껍질같이 됐다! 양쪽 다 해줄게요! 펭킹 가위 찾았다! 펭킹 해볼게요! 하나 둘 쓱! 쓱! 뭐야! 안 되잖아! 안 되겠어! 그냥 가위로 할게요! 그냥 가위로 아 뭐야 완성! 그리고 이 위에 과일 그림 그려주기 딸기! 딸기를 예쁘게 그려주고 딸기 쩜쩜쩜쩜쩜 우와! 진짜 딸기같아! 마지막으로 딸기를 그려주면 우와! 이렇게 캔디 하나 만들었다! 너무 상큼할 것 같이 생겼어! 저는 왜 또 지옥에 온 거예요, 네? 한동안 안 오더니 실망이야? 저도 오고 싶지 않았다고요! 나 왜 또 지옥에 온 거야? 친구들 장난감 뺏고 망가뜨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지옥에 와야지! 뭐요? 언제요? 책 언제? 뭐 그때 그 흔한 남매 애임이 있고 터트린 거 얘기한 거예요? 정말 그럴 수도 있지? 얼마나 나쁘게 했는지 못 본 OK 친구들은 이 영상을 보도록 하고 잠깐만요 이대로 진짜 지옥 체험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지옥 랜덤박스로 가라! 야! 으아아아악! 으아아악! 여긴! 지옥 랜덤박스? 얼마나 지옥적인 게 많은지 한번 봐야겠어! 기대되는데? 어? 뭐야 이건 쓰레기잖아! 지옥 랜덤박스는 기대하게 해놓고 쓰레기를 넣었다니 정말 나쁘다! 그래도 다음 거는 좋은 게 나오겠지? 어? 산이요 피규어 하잖아! 우와! 너무 재밌겠잖아! 지옥이라고 안 좋은 것만 나오지 않는다고 이거봐! 하하하하! 나는 행운하야! 정규 1등 박스인 천하우적 박스인 하하하하! 열어보면 나와라! 어? 마이 멜로디야! 열어보면 어?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이럴 수 있어! 기대하기 해놓고 아무것도 없는 소망이 없잖아! 나는 마이 멜로디를 기대했는데! 꿈도 희망도 마이 멜로디도 없는 이곳은 치욕이다! 어? 우와! 아까 만든 것처럼 사탕을 만들었어! 너무 귀엽지? 이제 이 위에 그림을 그려줄 거야! 레몬도 그려주고 포도도 그려주고 짠! 복숭아 어? 남작 복숭아인가 봐! 유럽에서 판매하는 이거는 뭘까요? 맞춰보세요! 딱 알아보겠지? 그렇다고 얘기해! 바나나! 후! 다 그렸어! 짜잔! 이렇게 상큼한 사탕들이 완성됐다! 이 안에 뭐가 쓰였을지 비밀! 다음은 사탕 케이스를 같이 만들어보자! 색지를 끝을 조금 남기고 접어줍니다! 슉! 접은 다음 다시 펼쳐서 중간 칸을 이만큼을 동그라미로 그려줄 거야! 그려진 곳을 가위로 잘라줄 거예요! 칼 없이 가위로 안에 자르는 방법! 이 부분을 살짝 접어서 가위로 싹! 간 다음 이 구멍 안으로 가위를 넣어서 잘라주면 칼 없이 안전하게 자를 수 있어요! 이렇게 자르면 칼을 사용하는 것보다 덜 위험하니까 가위로 자르기로 해요! 다 잘랐다! 짝짝짝! 다 잘랐으면 이 위에 지퍼백을 올려놓고 동그라미 크기만큼 가위로 잘라준 뒤 이렇게 잘라진 지퍼백을 올려놓고 안에서 테이프로 고장시켜줍니다! 와 됐다! 이렇게 모든 준비가 완료됐으면 이제 꾸며줄 거야! 캔디라고 써주고 글씨를 동글동글 예쁘게 색칠해줘요! 주변에 체리도 그려주고 짜잔! 체리 예쁘다! 그리고 이 위에 선을 그려서 봉지처럼 만들어줍니다! 다 됐다! 사탕 봉지를 이렇게 뒤집어서 잡아주고 테이프로 붙여줍니다! 슈우 이 밑에도 테이프로 고정시켜줄게요! 밑에도 붙여주면 짠! 사탕 동시 완성! 이 안에 사탕들을 넣어볼까? 사탕 들어갑니다! 맛있는 과일 사탕들이 가득 가득 있어요! 신난다! 비키랑 텔라한테 주러 가야지! 아직 다 안 열어봤는데? 이건 내가 준비한 선물이야! 이 안에 선물이 들어 있나봐! 궁금해! 뭐지? 우와! 캔디팜이다! 열어봐야지! 뭐가 들었을까? 캔디팜 어? 뭐야? 이거 뭐야? 어? 헬로키티인가? 우와! 헬로키티다! 까꿍! 귀여워! 우와! 귀엽다! 마음에 드니? 네! 정말 마음에 들어요! 천사님 감사합니다! 그래? 근데요! 천사님! 응? 그.. 천사님도 급식 드세요? 내가 급식을 먹냐고? 그럼! 천국에 있는 직원 식당을 이용하지! 우와! 직원 식당? 거기서 급식이 나오지? 천국 식당이니까 엄청나게 맛있는 거 많이 나오겠어요! 그럼! 매번 편의점 신상은 우리 천국 직원 식당을 먼저 거쳐가지? 정말요? 우와! 부러워요! 다음 랜덤박스 열어보면 어! 이거 랜덤 키링이잖아! 아! 신난다! 열어봐야지! 열어보면 헉! 헉! 뭐야! 바퀴벌레잖아! 헉! 진짜 별꼴이야! 키링은 안 들어있고 바퀴벌레만 들어있다니! 끔찍해! 오지마! 오지마! 저리가! 오지마! 오지마! 다신 내가 지옥 랜덤박스 오나봐라! 응! 오지마! 그리고요! 진짜 악마님! 응? 왜? 댓글에서 봤는데요! 악마님이 급식 먹는 거 해주래요! 내가 먹는 거? 네! 뭐 드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나는 지옥에서 지옥 직원 식당을 이용하지! 거기 급식도 꽤 잘 나와! 헉! 잘 나온다니! 너무 궁금하잖아! 궁금해 오키? 이 영상에 좋아요가 3,000개 이상 나오면 지옥 직원 식당도 공개하지! 헉! 진짜 궁금하잖아! 지옥 직원 식당이라니 뭐가 나올지 궁금하다! 헉! 비키야! 어! 서러 왔어? 요! 서러 왔어? 어! 마침 텔라도 있었네! 잘 됐다! 잘 돼? 왜? 내가 준비한 선물이 있어! 준비한 선물? 그게 뭔데? 그게 뭔데? 짠! 사탕이야! 우와! 사탕이다! 와우! 나 사탕 계속 먹고 싶었어! 잘 됐다! 근데 왜 그렇게 웃지? 수상한데! 한 번! 골라봐! 잘 골라봐! 나는 포도맛! 서러가 준 사탕 열어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뭐지? 어! 뭐야! 편지잖아! 사탕을 기대했는데 종이잖아! 열어봐! 또 열어봐! 하나 둘 셋! 오! 우리 우정 영원히! 우와! 설아야! 그럼 나도 사탕 없어? 이 중에 하나는 들어 있을 수도 있어! 와우! 난 어떤 행운을 가진지 봐야지! 나는 복숭아만 먹을 거야! 복숭아 사탕 열어볼게! 오! 족지가 들었나? 어? 이건 족지 아니고 사탕이다! 우와! 너는 정말 사탕이 나왔다! 와우! 난 럭키걸! 음! 자! 오늘도 신나게! 천국! 칠목 랜더 박스 열기! 성공!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 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 거야 짙은 관계가 우릴 가리지라도 너와 넌 날 수 있어 우리는 날 수 있어